세상 모든걸 그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의 그림을 그려주는 드로울러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 유튜버로서의 저의 일상을 다큐멘터리로 보여드릴건데요 오늘 그릴 그림은 드래곤볼입니다 그럼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이번 요청 그림은 드래곤볼 만화책에 나오는 일러스트를 그대로 이제 카피해서 그려달라고 한 그림인데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펜으로 라인을 따기 전에 연필로 미리 스케치를 해놓습니다 그럼 라인을 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모작 그려달라고 할거면은 그냥 컴퓨터로 인쇄하는게 낫지않나? 드디어 도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렌더링을 돌려놓습니다 밥은 주로 라면을 먹습니다 전 주로 휴대폰으로 대학교 사이버 강의를 듣고는 합니다 과제는 주로 요소를 많이 사용하고 중간에 부분적으로 내용을 바꿔서 주정함은 꼼꼼히 좋습니다 저희 학과가 과제가 많다보니 평소에 커피를 매우 많이 마시게 됩니다 물론 하식수도 많이 마시게 됩니다 잠을 잡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밥은 주로 라면을 먹습니다 이건 제가 가끔씩 아는 게임인데요 정말 매우 재미있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스케치를 하고 펜으로 라인을 잡아주면서 명함을 넣으면서 묘사를 해줍니다 완성된 그림은 우편을 통해 구독자에게 보내주도록 합니다 촬영한 영상은 렌더링을 돌려놓습니다 편한 decide 잠을 잡니다 자 아멘